해외 공관에서도 파문이 이어졌습니다. 에티오피아 대사관의 간부급 외교관이 여성 행정 직원을 성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지난해 말엔 칠레 주재 한국 대사관의 성추행 사건으로 국제적 망신을 샀었죠. 그 뒤로 대응 TF까지 만들었지만 또 일이 터졌습니다. 이채현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 지난 8일 주 에티오피아 우리 대사관에 근무하는 간부급 외교관 A씨는 대사관 내 여성 행정 직원 B씨와 저녁 7시부터 단둘이 술을 마셨습니다. 여직원 B씨는 A씨가 와인의 상당 부분을 자신에게 마시도록 했고 만취에서 의식을 잃자 차로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했다고 밝혔습니다. B씨는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고 외교부 영사 콜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피해자 B씨와 면담한 외교부 당국자는 진술이 엇갈리지만 피해자 진술에 설득력이 있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취임 일성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했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격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외교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여 직원들이 궁지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외교부는 해당 외교관을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칠레 성추행 사건 이후 대책 TF까지 가동했던 외교부가 또다시 사건 재발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